안녕하십니까 황규철 작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사람이 개과천선 해도 지은 업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만약 주변에서 사람이 변했다고 하면요 저는 잘 믿지를 않습니다. 주변의 시선에 따라서요 가면을 쓰고 겉모습과 속모습을 다르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고요 실제로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많을 때하고 단둘이 있을 때 대하는 방식이 다른 경우도 있고요. 인격수양이 덜 된 사람들도 종종 봅니다. 특히요 저처럼 나이가 40대 이상 되고 그러면요 앞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그대로 계속 살아갈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은요 쉽게 한꺼번에 이렇게 순간적으로 변한다고 보시면 안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요 서서히 누적되면서 가랑비에 어쩌는 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서서히 변하는 게 진짜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 자신을 봤을 때 초등학교 때 모습 중학교 때 모습 고등학교 때 모습 군대 갔다 와서 모습 지금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의 모습도 계속적으로 바뀔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도 그랬고요 끊임없이 자성의 기간을 갖고요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성화시켜 나가는 거죠. 그것이 제일 올바른 방법입니다. 정도가 없어요. 그게 가장 빠르고 시간이 걸리지만은 자기 자신이 바르게 성장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갑자기 벼락 맞은 것처럼 그렇게 사람이 변한다? 저는 주변에서 그런 사람을 거의 못 봤고요.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 보면요 극단적인 상황이 나오면요 과거의 행동대로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대충대충 살았다면은 앞으로도 대충대충 살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고요? 귀찮거든요. 자기 자신을 계속 점검하면서 사는 게 사실 그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냥 긴장하지 않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들과 불경에 나오는 인물 한 명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앙굴라 말라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결론을 얘기하면요. 나중에 부처님 만나가지고 수행의 최고의 경지 중에 하나인 아라한의 경지까지 올라가신 그런 분인데요. 이분은 정말로 부처님 만나기 전에는요 완전히 사람 이하의 행동을 하는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사람을 밥 먹듯이 죽여요. 그리고 그 죽인 사람의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목걸이를 만들어가지고 다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잔인한가요? 죽인 사람만 그 정도고요.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도 죽이려고 그렇게 한 경우가 있었고 길 가는 사람, 임산부 발로 차가지고 유산시키고 주변에 그 사람한테 원한이 맺힌 사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부처님께 기의를 해가지고 수행을 해가지고 아라한의 경지까지 올라갔죠. 부처님 만나고서는 착하게 변화돼가지고 수행을 하면서 아라한의 경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회심을 했다고 해가지고 과거에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유족들이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그리고 막 길 가는 사람, 임산부 발로 차가지고 유산시켜가지고 그렇게 해를 입히고 악한 일을 많이 했는데 주변에 원망을 많이 샀을 겁니다. 과거에 뭐 지금도 동남아나 그런 데 가면 마찬가지지만 탁발을 하죠. 탁발을 나가도요. 밥을 제대로 주겠습니까?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안 봐도 화나잖아요. 원안도 많이 사고. 그런 거를 자기가 과거에 지은 업. 그거를 몸으로 받아 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죠. 그리고 부처님 제자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을 부처님께서 또 받아줬는데 못마땅해하는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 조직 생활을 하면서 같이 수행 생활을 하면서 그것도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추측해보건대 그런 거를 다 극복하고서 그렇게 아라한의 경지까지 올라갔지만은 그 사람이 지은 죄, 과거에 지었던 그런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사람 손가락 가지고 목걸이를 만들어서 참 상상만 해도 정말로 끔찍합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가 지은 그 죄 때문에 그렇게 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업은요. 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피하려고 해서 피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몸으로 자기가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막 도망간다고 해가지고요. 그 업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장 소멸이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는 겁니다. 종교를 떠나서요. 사람은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저는 과거에 저도 사람인지라 죄를 짓고 허물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생각날 때마다 저는 회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저도 그런 과거에 잘못된 행동 그런 것 때문에 업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힘들죠. 그러면서 선하게 살려고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거를 극복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로 후회 없는 삶을 순간순간 살아야 돼요. 허물은 있을지언정 그 허물을 작은 허물 같은 경우에는 이 업이 작잖아요. 그래서 술렁술렁 극복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큰 자리 지우면 사실 힘들잖아요. 그 업을 받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런 업을 만들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계획과 천선에도 자신이 지은 행동에 대한 업은 받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자기의 자신이 변하지도 않았는데 변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안되겠습니다.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발산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종교를 떠나서요. 사람이 지켜야 될 도리고 규범입니다. 하늘의 순리를 거스르면 안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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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